일본 도쿄 내리마구에서 다목적 차량의 진바지에 쌓여져 있던 프로판 가스 용기가 폭발하여 남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. 40대인 남성 2명은 축제에 사용한 뒤 가스 용기를 다목적 차량의 진바지에 쌓아놓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. 가스 용기 8개를 쌓아놓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, 내리마구 내의 신 오메가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가스 용기 여럿이 폭발했다고 합니다.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목에 화상을 입는 등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. 이 폭발로 현장 근처에 있던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경찰과 소방서가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폭발이